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의 오승산 교수입니다. 현재 수학과와 데이터과학과에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수학 DLMath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딥러닝에 대해서 홍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오토인코더와 베레이션화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토인코더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오토인코더를 사용한 여러가지 모델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오토인코더의 여러가지 모델들에 대해서 배울텐데요. 첫번째로는 타이드웨이트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밑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토인코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4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는데 각 나드마다 디멘전이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인풋디멘전이 1000이고 그리고 첫번째 레이어에서는 300 두번째 레이어는 100 다시 300으로 들어서 마지막에 아웃풋 레이어는 디멘전이 1000이 되는거죠.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히든 레이어가 레턴 벡터가 됩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인풋을 다시 리컨스트럭션 한 것이죠. 그래서 각 레이어마다 저희는 웨이 매트릭스와 넌 리니어리티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인풋에서 레턴 벡터까지 가는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웨이 매트릭스를 하나로 통칭해서 W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W는 실제로 인풋이 디멘전이 1000이고 그리고 이 레턴 벡터의 디멘전이 100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100x1000인 그런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인풋 x가 하나 주어져 있다고 하면 이 벡터의 디멘전은 1000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인풋을 인코딩 파트에 있는 웨이 매트릭스하고 곱해주면 그것이 레턴 벡터가 됩니다.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참고로 넌 리니어리티는 저희가 잠시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다시 또 아웃풋을 만든다고 할게요. 그런데 아웃풋은 실제로 인풋을 다시 복원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만약에 이 웨이 매트릭스 W가 인버스 매트릭스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것을 계산하면 정확히 인풋이 다시 복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매트릭스가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왜이러면 이 매트릭스 자체가 정방행렬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버스 매트릭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매트릭스를 저희가 W2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인코딩 파트에 해당되는 웨이 매트릭스를 W1이라고 하고 여기 W2는 디코딩 파트에 있는 웨이 매트릭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W2라는 웨이 매트릭스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W2의 매트릭스의 사이즈가 W1의 트랜스포즈된 매트릭스와 사이즈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인코더 파트에 있는 W1라는 매트릭스의 사이즈가 100x1000이면은 디코더에 있는 웨이 매트릭스의 사이즈는 이번엔 반대로 1000x100이 되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 레턴 벡터의 디멘전이 100인데 그것이 여기 아웃풋 디멘전이 1000이 되도록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웨이 매트릭스 W2의 매트릭스의 사이즈는 정확히 이 인코더 파트에 있는 여기 웨이 매트릭스 W1의 트랜스포즈하고 사이즈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의 디멘전이 서로 같기 때문에 반드시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타이드 웨이트 오토인코더에서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첨부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여기 오토인코더를 학습을 할 때 여기 있는 인코더 파트에 해당되는 W1이라는 웨이 매트릭스를 학습하고 디코더 파트에는 이 W2라는 웨이 매트릭스도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W2라는 웨이 매트릭스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좀 더 간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웨이 매트릭스 W2를 사이즈만 W1의 트랜스포즈와 같게 할 뿐 아니라 실제로는 웨이트까지 같은 값을 쓰게 하는 것이 타이드 웨이트 오토인코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히 이것이 되는 거죠. 사이즈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웨이트도 정확히 가져다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시 한번 보면 타이드 웨이트 오토인코더에서 이 타이드라는 것은 인코더에서 사용되는 이 W1이라는 웨이 매트릭스 안에 있는 웨이트와 그리고 디코더에서 사용되는 W2라는 웨이 매트릭스 안에 있는 이 웨이트를 트랜스포즈를 시킨 후에 같은 웨이트를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디코더는 인코더의 미러 이미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밑에서 보면은 이것을 기준으로 여기 인풋에서 레이턴 벡터까지 가는 것을 저희가 인코드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리고 레이턴 벡터에서 이 아웃풋까지 가는 파트를 저희가 디코드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각 히든 레이어의 사이즈를 보면은 지금 레이턴 벡터는 100이고 여기서 위아래로 가면서 300으로 늘어나고 또 한 단계 더 가면서 1000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러 이미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여기 인코더 레이어에서의 웨이 매트릭스를 제가 W1을 W로 한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디코더 레이어에 있는 웨이 매트릭스 W2를 이 W를 텐스포즈 한 그런 메이트릭스를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즉 그 안에 있는 웨이트를 같은 것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이죠. 이것을 제가 타이드 웨이트 오토 인코더라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항상 이 방법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W1하고 W2를 전혀 다른 웨이 매트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타이드 웨이트 같은 경우는 같은 걸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토 인코더에서 반드시 만족할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인풋과 아웃풋의 디멘전이 서로 같다라는 조건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웃풋은 인풋을 다시 복원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타이드 웨이트 오토 인코더를 사용할까요? 엄밀히 말하면은 지금 이 W2라는 것은 이 W1의 임버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버스 역할을 하는 매트릭스하고 그냥 단순히 트랜스포즈를 시킨 매트릭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트랜스포즈 시킨 웨이 매트릭스를 그대로 가져다 쓴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경우에 최소한 제가 학습해야 될 파라메터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W1에 있는 웨이트들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습해야 될 파라메터는 W1에 있는 웨이트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면은 저희가 학습해야 될 파라메터 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 말은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학습 속도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파라메터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버피팅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는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들을 노이즈가 없는 클린 데이터로 복원을 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에 그 노이즈를 지워서 클린 데이터로 복원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쉬워 보이지는 않죠. 그럼 밑에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인풋 데이터가 이렇게 노이즈가 있습니다. 노이즈가 있는 이 인풋 데이터를 제가 오토인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아웃풋으로 만들어내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오토인코더에서는 이 아웃풋이 제가 정한 타겟과 비슷하게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타겟이 있는데 이 타겟을 뭘로 잡아야 될까요? 만약에 여기 있는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를 제가 타겟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아웃풋도 여전히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노이즈가 없는 이런 노이즈 프리 데이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은 실제로는 이 타겟에 이 노이즈가 없는 데이터를 넣어야 되지 이것을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노이즈가 없는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학습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저희가 노이즈가 없는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트레이닝을 할 때 이 노이즈가 없는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할 텐데요. 그래서 이런 노이즈 프리 데이터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저희가 이 노이즈 프리 데이터를 인풋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은 이 노이즈가 없는 인풋 데이터를 오토엔코더에 인풋으로 바로 집어넣지 않고 여기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노이즈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노이즈가 여기 있는 랜덤 강호시한 노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인위적으로 노이즈를 집어넣어서 노이즈 있는 인풋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노이즈가 없는 데이터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겟을 이번엔 뭘로 잡으면 되나요? 여기에 있는 노이즈가 없는 이 인풋을 저희가 타겟으로 잡아주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아웃풋도 노이즈가 없는 그런 데이터를 생성하려고 하겠죠? 타겟이 노이즈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오토엔코더 파트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것을 학습하냐면은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노이즈가 없는 데이터를 아웃풋으로 출력하는 것을 학습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 오토엔코더의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을 할 동안에는 인위적으로 이 인풋 데이터에다 노이즈를 집어넣어서 노이즈가 있는 인풋을 실제 오토엔코더의 인풋 데이터로 집어넣고 그리고 타겟은 노이즈가 없는 데이터로 잡아서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오토엔코더는 아웃풋으로는 노이즈가 없는 데이터를 생성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실제 테스트를 할 때는 노이즈 있는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은 이것은 아웃풋으로는 노이즈가 없는 데이터를 생성하려고 할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 오토엔코더가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 디노이징 오토엔코더는 기존에 노이즈가 없는 인풋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인위적으로 랜덤 가우시한 노이즈를 집어넣습니다. 이 가우시한 노이즈가 대표적인 노이즈를 집어넣는 방법인데요. 이 랜덤 가우시한 노이즈를 집어넣어서 노이즈가 들어가 있는 이 데이터가 실제로는 이 오토엔코더의 인풋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오토엔코더는 오토엔코더는 아웃풋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원래의 노이즈가 없는 데이터를 다시 리커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이즈를 없애주는 것이 디노이징 오토엔코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오토엔코더의 인풋으로는 원래 이미지의 노이즈 버전이 되는 거죠. 타겟은 원래 노이즈가 없는 오리지널 이미지가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토엔코더는 자동으로 이 노이즈를 줄인 쪽으로 학습을 할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는 노이즈가 없는 의미가 있는 데이터를 생성해 낼 거예요. 그래서 오토엔코더와 디노이징 오토엔코더는 거의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로스 펑션을 만드는 방법만 약간 다르죠. 그래서 로스 펑션을 만들 때 오토엔코더는 인풋으로 만들어낸 그 아웃풋이 있죠? 이 아웃풋과 타겟이 뭐라고 했죠? 타겟이 오리지널 인풋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로스 펑션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기 디노이징 오토엔코더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인 것처럼 노이즈가 있는 인풋을 집어넣어서 그것으로 만든 아웃풋을 가지고 실제로는 노이즈가 없는 오리지널 인풋이 있죠? 이것과 사이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오토엔코더와 디노이징 오토엔코더는 처음에 인풋으로 들어갈 때 원래 인풋을 그대로 집어넣느냐 아니면 일의적으로 랜덤 가오시한 노이즈를 집어넣어서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를 인풋으로 집어넣느냐 이것만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노이즈가 없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한 후에 실제로 저희가 원하는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노이즈를 제거한 아웃풋을 생성해내겠죠? 이것이 디노이징 오토엔코더입니다. 그 다음 얘는 스택트 오토엔코더입니다. 이 스택트 오토엔코더는 뭐냐면 오토엔코더 안에 있는 레이어 숫자를 키우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레이어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딥 오토엔코더 이렇게도 부릅니다. 먼저 밑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4개의 레이어이기 때문에 웨잇매트릭스가 4개가 사용될 텐데 만약 여기에 타이드 웨잇 오토엔코더를 적용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레이어의 웨잇매트릭스를 W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타이드 웨잇 오토엔코더를 적용한다면 마지막 레이어에서의 웨잇매트릭스는 정확히 W1의 트랜스포즈입니다. 그리고 인코더의 두 번째 레이어의 웨잇매트릭스를 저희가 W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응되는 디코더 레이어에서의 웨잇매트릭스는 W2 트랜스포즈가 될 거에요. 그리고 이번 경우에도 각각 레이어의 뒤면전을 1000, 300 그리고 레턴 벡터의 뒤면전을 100 그럼 반대로 다시 300, 1000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 인코더 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인코더 파트는 지금 레이어가 두 개인데 만약 이 레이어가 더 많아지고 많아진다면 실제로는 학습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웨잇매트릭스가 W1과 W2가 있는데 이런 웨잇파르트의 숫자가 레이어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훨씬 더 많아지겠죠. 이 숫자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학습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인풋의 뒤면전이 1000인데 여기 레턴 벡터의 뒤면전이 100이잖아요. 보통 레이어가 많아지면 저희가 이 차이도 크게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인풋에 있는 데이터를 레턴 벡터로 뒤면전할티 리덕션을 취하게 되는데 그 뒤면전이 작아지는 것이 너무 많이 작아지면 레턴 벡터에서 다시 아웃풋으로 해서 인풋을 복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뒤면전이 1000에서 뒤면전이 100인 것까지 저희가 압축을 했다가 다시 이것을 가지고 뒤면전 1000인 인풋을 복원하는 것은 이 단계를 한 번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겠죠. 왜 그러냐면 레턴 벡터의 뒤면전이 많이 압축이 됐기 때문에 복원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뒤면전이 1000에서 100으로 갔다가 다시 1000으로 복원을 하는데 이렇게 뒤면전을 많이 줄였다가 다시 늘리는 것을 한 번에 하려면 여기에서 너무도 많은 정보가 압축이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트렉트 오토인코더는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 그림이 왼쪽에 있는데요. 저희가 한 번에 했던 이것을 여기 두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토인코더의 구조를 보면 인코딩 파트를 볼까요? 인코딩 파트는 지금 레어가 두 개로 되어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 저희가 레어가 하나짜리를 두 번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레이어 하나짜리를 한 번 하고 또 다시 한 번을 해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원래 컷을 만들겠다는 방법인데요. 구체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인코딩 파트에 레어가 하나밖에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이 오토인코더를 적용하면 지금 이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구조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때는 웨인 매트릭스를 W1만 사용하게 되겠죠? 디코딩 파트에서는 당연히 W1의 트랜스포즈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W2를 우리가 학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풋 디멘전이 1000이고 이때 레턴 벡터는 이것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레턴 벡터가 되는데 이것의 디멘전은 지금 300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웃풋의 디멘전은 1000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학습해야 될 웨이 파라메터가 W1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레턴 벡터의 사이즈가 100이 아니라 300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놓고 학습을 한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이 인풋 데이터에 대한 이것을 레턴 벡터로 바꾸는 것들이 잘 학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여기는 인풋 데이터를 가지고 이 오토 인코더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웨이트 값들이 어느 정도 학습이 되고 그런 다음에 그 후에 여기는 모든 인풋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 있는 레턴 벡터 값들을 다 찾아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레턴 벡터들은 어느 정도 인풋에 있는 것들을 압축한 것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학습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여기 두 번째 오토 인코더를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오토 인코더에서는 인풋이 원래 인풋이 아니라 여기 첫 번째 오토 인코더에서 모든 인풋으로 만들어냈던 레턴 벡터들 있죠? 그 레턴 벡터들을 제가 인풋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오토 인코더는 마지막 아웃풋으로도 이 레턴 벡터를 복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레턴 벡터를 인풋으로 또 이 타겟으로 보낼 겁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웨이매트릭스는 어떻게 되나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W2와 W2의 트랜스포즈만 하기 때문에 이때도 저희는 이제 웨이매트릭스를 W2만 학습하면 되는 거죠? 제가 학습해야 될 웨이매트릭스가 W2에 있는 웨이트값들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경우에 디멘저를 볼까요? 지금 여기 히든1에 해당되는 이 디멘저는 300이에요. 그리고 레턴 벡터의 디멘전은 100이고 다시 이 아웃풋은 3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토 인코더만 살펴본다면 인풋과 레턴 벡터의 디멘전이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도 비교적 수월하게 학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오토 인코더의 레턴 벡터들이죠? 이것을 인풋 데이터로 사용해서 이 모델을 저희가 학습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이 오토 인코더에서의 제가 학습해야 될 웨이트를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에 적용할 거예요. 이것도 그대로 와서 여기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에 적용하고 여기 있는 것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에 사용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학습해야 될 웨이 파라메타 W1과 W2라는 웨이 매트릭스를 한 번에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 개의 오토 인코더를 분리해서 각각 따로 학습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 바로 스택트 오토 인코더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택트 오토 인코더는 실제로는 레어가 하나에 있는 오토 인코더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쌓아 올린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레이어가 여러 개 있는 딥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앞에 레이어로 만들어진 이 오토 인코더의 레턴 벡터 있죠. 그것을 그 다음 레이어로 만들어진 이 오토 인코더에 인풋으로 집어넣는 방식을 취해서 실제로는 각 단계별로 저희가 오토 인코더들을 학습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앞에 레이어에서 있는 그 오토 인코더의 레턴 벡터를 저희가 다음 레이어에 있는 그 오토 인코더의 인풋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여기 첫 번째 레이어에 있는 이 웨인 매트릭스 학습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첫 번째 오토 인코더 이것만 하는 거죠. 이것을 학습을 하는데 기존의 인풋이 들어와서 이걸 가지고 이 레턴 벡터들을 얻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레이어에 해당되는 이 W2라는 웨인 매트릭스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 앞에 레이어에서 있던 레턴 벡터를 그 다음 레이어에서의 인풋으로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저희가 인코더의 각 레이어마다 그 레이어에 해당되는 이 오토 인코더들을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것을 전부 하나로 이렇게 쌓아 올리게 되면 실제 전체 레이어에 있는 웨이트가 학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트레이닝을 각 레이어마다 따로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레이어를 학습하는 오토 인코더가 있고 또 그 다음 레이어를 학습하는 오토 인코더가 그 다음에 있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학습하는 방법이 스택트 오토 인코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스택트 오토 인코더를 사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언급하면 이 오토 인코더는 Unsupervised Learning 입니다. 그런데 여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어떻게 하죠? 이것은 반드시 Supervised Learning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은 저희가 Unsupervised Learning과 Supervised Learning 두 개를 다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밑에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먼저 오토 인코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 인코더에는 인풋으로 라벨이 없는 데이터들을 사용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Unsupervised Learning 방법으로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오토 인코더가 학습이 다 마쳤다고 하겠습니다. 그 말은 특별히 여기 인코더 파트 여기에 있는 웨이트 값들이 학습이 다 마친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 디코더 파트를 저희가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코더 파트만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지금 그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미 학습이 돼 있는 웨이트들을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현재 여기 인풋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인풋의 디면전이 100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히든2가 여기서 말하는 레이턴 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레이턴 벡터가 되는데 디면전이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레이턴 벡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웨이트매트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학습이 끝난 거죠? 그래서 위에서 설명해서 보면 여기 오토인코더가 이렇게 있는데 이 오토인코더가 모든 레이어가 이미 학습을 마쳤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오토인코더는 당연히 Unsupervised Learning이 되는 거죠? 라벨이 없는 데이터로 학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오토인코더 안에서 인코딩 파트만 저희가 새로 불러오겠습니다. 이것을 가져올 때 여기 있는 이미 학습이 된 이 웨이트드 값들을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히든2 레이어 있죠? 레턴 벡터들을 나타내는 이 레이어 위에다가 저희가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더 붙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설명해서 보면 여기 인코더 네트워크의 탑 레턴 벡터 있죠? 여기 히든2를 나타냅니다. 그 위에 Fully Connected를 나타내는 멀틸레이어 퍼세트론을 그 위에다가 더 넣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또 사용되는 웨이트드 매트릭스가 또 있겠죠? 이런 식으로 W3, W4 이런 식으로 더 웨이 파라미터들이 추가가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W3와 W4는 아직 학습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인코더 네트워크에 있는 웨이 파라미터들 그러니까 W1과 W2를 말하는 거죠? 이것을 Frozen 고정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업데이트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인풋 데이터를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할 텐데 이번에는 여기 어퍼 네트워크 이 분홍색에 해당되는 이 어퍼 네트워크 있잖아요? 이것만 저희가 트레이닝을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웨이트 업데이트를 여기 있는 것처럼 W3, W4에 대해서만 웨이트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그리고 W1과 W2는 fix시키고 웨이트 업데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퍼 네트워크는 지금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려는 거 있잖아요? 여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려는 거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Supervised Learning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인풋에 라벨이 있는 인풋을 가지고 저희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 왜 처음부터 바로 이 모델 자체를 놓고 W1부터 W4까지를 한꺼번에 학습하지 않았을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모델 전체를 한꺼번에 사용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푼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뤄야 될 인풋은 디면전이 천짜리죠? 디면전이 상당히 큰 인풋을 다뤄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 있는 W1 W2 W3 W4 이 네 개를 전부 다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면전이 훨씬 큰 인풋과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양의 파라미터를 동시에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오토인코더 파트 이 부분이 학습이 다 마친 후에 위에 있는 이 클래시피케이션 이 부분만 다시 학습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 거죠? 이번에는 우리가 다뤄야 될 데이터의 디면전이 100인거죠? 디면전이 훨씬 작은 것을 제가 인풋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도 여기 W3 W4 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퍼 네트움만 생각하면 인풋 데이터의 사이즈도 줄어들었고 또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 줄어들었기 때문에 비교적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위에 있는 클래시케이션 문제를 풀려고 여기를 학습할 때에는 여기 밑에 있는 W1과 W2는 제가 픽스를 시킨 상태에서 학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이트 오토인코더를 이용해서 절반을 학습한 후에 나머지 플리컬렉트 파트를 후에 학습함으로써 제가 두 단계로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이것을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여기 인코더 파트에서 학습했던 이 웨이트 매트릭스들은 이 웨이트 값들은 실제로는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였죠. 여기 오토인코더에서 학습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뭔가요?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웨이트들이 실제로는 이 클래시피케이션하고 관계없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이 웨이트 값을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할 수 있게 업데이트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뭘 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는 전체 웨이트는 아니지만 여기 마지막 부분에 여기 인코더의 뒷부분부터 해서 여기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플리커니트 레이어에 있는 웨이트들하고 그리고 인코더에 뒤에 있는 레이어에 있는 웨이트들 있죠. 이 정도만 포함을 해서 다시 한 번 학습을 하게 된다면 여기는 값들을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변형시키기 때문에 성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파인 튜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것처럼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 파인 튜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여전히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슈퍼바이스 러닝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다시 더 언급하면 여기 플리커니트 레이어를 그러니까 제가 반드시 여기 인코더 네트워크에서 있던 웨이트 파라미터는 고정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만약 이것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 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 때 여기 있는 것을 픽스시키지 않고 이 네 개를 동시에 다 웨이트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학습 초기에 여기 있는 웨이트들은 학습이 거의 되지 않아서 실제로 그 값들이 엉망일 텐데 그것을 기준으로 이것도 같이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 값들이 순식간에 안 좋은 쪽으로 바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여기 오토인코더에서 잘 학습해 놨던 그 수고가 헛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 인코더 파트에서 했던 이 웨이트들은 픽스를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스택트 오토인코더를 사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택트 오토인코더를 사용해서 세미 슈퍼바이지드 러닝과 그리고 어노멀리 디텍션을 나타내는 모델을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세미 슈퍼바이지드 러닝을 살펴보면 말그대로 세미 슈퍼바이지드 러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슈퍼바이지드 러닝과 언스툼퍼바이지드 러닝이 합쳐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양의 라벨이 없는 데이터들을 언스툼퍼바이지드 러닝으로 다루고 일부 라벨이 있는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슈퍼바이지드 러닝으로 다루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세미 슈퍼바이지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경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저희가 백만장의 이미지 데이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백만장의 이미지 데이터에 저희가 라벨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너무 많은 양이기 때문에 전부 하지 못하고 만장 정도만 라벨을 붙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라벨이 없는 건데 밑에 1만장은 라벨이 있는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클래식을 클래식 시케이션 문제를 푼다고 하겠습니다. 클래식 시케이션 문제를 풀려면 저희는 라벨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한 슈퍼바이지드 러닝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1만장은 사용할 수 있지만 나머지 99만장은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라벨이 없는 100만장의 이미지 데이터도 사용하고 라벨이 있는 만장의 데이터도 같이 사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세미 슈퍼바이지드 러닝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설명처럼 여기 스테이트 오토 엔코더를 제가 트레이닝을 하는데 스테이트 오토 엔코더는 언스툼퍼바이지드 러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벨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모든 라벨이 있거나 라벨이 없는 데이터들을 전체를 가져다가 이제 학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언스툼퍼바이지드 러닝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제가 앞에 슬라이드 에서 했던 그분과 동일하죠? 이번에는 이 오토 엔코더 엔코딩 레이어만 가져다가 다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엔코딩 레이어 제일 위에 다가 저희가 플리크 엔트 레이어를 더해 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하고 싶어 하는 예를 들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면 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구현 하시는 네트워크를 구현 얹 이번에는 라벨이 있는 데이터로 마지막으로 트레이닝 할 겁니다. 슈퍼바이드 러닝 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 이 100만 장의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오토 엔코더를 써서 제가 먼저 학습을 합니다. 이것은 언스툼퍼바이드러닝 이기 때문에 라벨이 필요가 없죠. 그런 다음에 이미 학습이 끝난 이 인코딩 파트에 있는 를 가져서 쓰기로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위에다가 제가 Fully Connecticut Layer 을 올려놓은 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있는 웨이트들은 제가 픽스를 시킨 다음에 여기에 있는 웨이트 대해서만 학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제가 여기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에는 라벨이 있는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저희가 라벨이 있는 데이터는 지금 여기 만장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만장의 데이터만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바뀐 건 뭔가요 이 만장의 데이터에 대해서 여기 인풋은 실제로는 뒷면전이 크지가 않죠 원래 데이터의 인풋에 비해서 제가 레턴 벡터를 바꿨기 때문에 이 만장의 데이터의 레턴 벡터들은 훨씬 더 작은 뒷면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 숫자가 여기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숫자도 적기 때문에 실제로 만장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 클래시피케이션에 관련된 학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지 않고 만장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네트워크 전체를 처음부터 학습할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인풋 데이터의 사이즈가 상당히 크고 또 저희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만장의 데이터만 가지고는 제대로 학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오토 인코더 네트워크와 또 플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를 두 개로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세미수 파일 러닝을 구현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노말리 디텍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어노말리 디텍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존의 데이터셋에서 여긴 아웃라이어라고 하죠 이 아웃라이어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웃라이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존의 데이터셋의 어떤 표준이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난 특이한 것들 예를 들면 제가 고양이 사진이 백만장 있다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강아지 사진이 만약 10장이 들어있다면은 이 10장의 강아지 사진은 기존의 백만장에 있는 보편적인 데이터와 많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 것을 제가 아웃라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웃라이어를 찾아내는 것을 어노말리 디텍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노말리 디텍션은 저희가 기존 데이터에서 특이한 것을 찾아낸 거기 때문에 굳이 그 데이터의 라벨을 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노말리 디텍션은 라벨드 데이터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수퍼발드 러닝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저희는 오토인코더를 써서 이 어노말리 디텍션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오토인코더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이 오토인코더는 이렇게 인풋이 주어지면은 이것을 인코딩을 시켜서 레턴 벡터를 만들고 다시 디코딩을 통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데 이 아웃풋이 뭐죠 이 타겟으로 인풋이 다시 주어지면 이 아웃풋과 타겟 사이의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능이 좋아지면 이 아웃풋과 여기 타겟 이것 사이의 오차가 거의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100만 장의 고양이 사진을 가지고 이 오토인코더를 학습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이 충분히 잘 되고 나면은 또 다른 고양이 사진을 집어넣어도 이것은 아웃풋으로 원래 고양이 사진을 거의 그대로 재현을 할 거예요 에러가 거의 안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학습은 100만 장의 고양이 사진을 했는데 테스트를 할 때 강아지 사진을 인풋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런 경우에는 이 아웃풋이 강아지 사진을 잘 재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레턴 벡터들은 고양이 그림에서 어떤 퓨처를 찾는 것으로 학습이 돼 있지 강아지에 대해서는 학습이 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타겟과 아웃풋 사이의 오차가 크게 나오겠죠 그 아웃풋과 타겟 사이의 에러를 제가 리컨스트럭션 에러라고 합니다 인풋을 다시 리컨스트럭션을 했는데 그것과 사이의 에러라고 해서 리컨스트럭션 에러라고 하는데 제가 고양이 사진으로만 학습했다면은 거기에 강아지 사진을 집어넣으면은 어쩔 수 없이 이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크게 됩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100만 장의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특이한 사진들이 몇 장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인 사진들은 학습이 잘 될 거예요 그런 데이터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학습이 잘 될 겁니다 하지만 특이한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에러가 크게 나오죠 그러니까 저희가 특이한 데이터를 찾아낸다는 말은 반대로 에러가 크게 나온 데이터들을 찾아내면은 그것은 정상적으로 학습이 안 됐다는 말이고 그 이유는 그것이 정상적인 데이터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크게 나온 것을 아 이것은 아웃라이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디어를 살펴보면은 이 스트렉트 오토니코드를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들을 집어넣는데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여전히 크게 나온다면은 그것은 아웃라이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웃라이어들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처럼 전형적인 이그젬플에 대해서는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적게 나올 텐데 아웃라이어는 대부분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크게 나온다는 것을 착안해서 저희가 이 아웃라이어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렉트 오토니코드는 어노멀리 디텍션에서도 잘 활용이 됩니다 여기 참고로 대표적인 어노멀리 디텍션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네트워크 인트루션 디텍션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네트워크에 해커 공격이나 이런 것처럼 다른 것이 침입한 것을 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평상시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가끔 특이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런 경우죠 또 시스템 모니터링도 있고 그리고 센서 네트워크 이벤트 디텍션이 있습니다 여기 IoT에서 주로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스마트 기기나 아니면은 가전제품 중에서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음성을 인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이벤트들을 디텍트 할 때 이 어노멀리 디텍션을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아주 가끔 이런 이벤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가 어노멀 트라젝토리 센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그 궤적이 정상대로 가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날아가게 된다면 그 비정상적인 궤적을 갖다 센싱 할 때도 어노멀리 디텍션이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택트 오토인 코더를 활용하는 여러가지 모델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